그래서 지호가 오케이 조카블러리 구였네 지호 오케이 자 그래서 오케이 팻 팻 팻 팻 소리를 꺼났네 잠시만요 팻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쓰면 되죠 FAT 그렇죠 팻 오케이 그래서 이런 뜻일 때는 무슨 시죠 어떤 시죠 어떤 사람 살찐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뜻일 때는 무슨 시죠 이름 시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 지방 글씨가 오는 이상형성이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낮잠은 낮잠은 낮잠 탑 틀렸네요 낮잠은 납이죠 납 납 오케이 낮잠자다 이런 얘기하고싶을때는 Take a nap 네 네 글씨가 이상하던데 글씨가 이상하던데 컸다가 다시 켜야되나 이건 낮잠 잔다 이런 뜻이에요 납 그 다음에 damn 그렇게 쓰면 되죠 d a m d a m 만나볼까요 damn 오케이 다음에 계속해서 남자는 man 어떻게 쓰면 되죠 man man a n m a n 맞았네요 man 남자들 하고싶으면 man 이렇게 합니다 남자 남자들 이구요 남자 한 남자 하고싶으면 a man 이렇게 하면 되겠구요 man 그 다음에 jam 어떻게 쓰면 되죠 j m j a j j j okay 자 여기서 계속 tap tap 어떻게 쓰면 되죠 t a p t a p 맞아요 tap 맞았구요 그 다음에 깡통은 can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여기 쓰면 되죠 can can 그 다음에 pot pot 어떻게 쓰면 되죠 p o t p o t pot pan okay pan okay pan pan 그 다음에 방망이는 ba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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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 지도는 ma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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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a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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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a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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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 끝났네요 lar qu 잘 요 요 요 감사합니다.